7월 2주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이 0.11% 상승했습니다. 부산진구는 0.25%, 해운대구 0.23% 등 3주 연속 해수 동남과 부산진구 지역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자자금이 부산에 유입되면서 해수동 중심에서 원도심 지역까지 활기가 되살아났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달아오르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단계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는데 이번 대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억 아파트를 2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기존 취득세가 500만원이었다면 이제는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의 경우 6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역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40%에서 최대 70%까지 인상됩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저금리로 부산 지역 내 투자용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은 맞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외부 투자 자금도 유입이 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투자자들과 실소자들의 주택 구입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또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계가 위축되면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감사합니다.